안녕하세요. 바쁘신 여러분들의 시간 절약을 위해 정말 필요하고 괜찮은 정보만 정리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추천 상품을 정리해보았습니다. 기준은 쿠팡 내 랭킹 검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이것만 보셔도 구매 선택하는 데 빠르게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구매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있다면 1위부터 5위 제품 위주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. 가격은 업모드 날짜 기준이며 날짜에 따라 추가 할인이나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구매 정보에 대한 링크는 댓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. 구매점에 구매폰 꼭 한번 보시고 구매 선택하세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